히즈씨 리베아 광고 잘 봤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거기서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사진 봤다고 나 보일 때 사진 봤다고 뒤에 백이 장난이 아니에요 백 우와 광고 같아요 언니 섹시 백 야 또 시작이 나왔던 또 그러는데 저번 자켓이랑 똑같은 섹시 백 야 또 그러고 있다 또 그러고 있다 나 이제 이런 짤 생선 안 할 거야 나도 우리 막내 좀 보세요 벌써 다 컸답니다 예쁘죠? 온 풍경이 조크조크 이게 마지막 작장 촬영이거든요 정말 이제 누워해서 자켓 촬영이 끝이 납니다 어흔 그랬는데 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